오늘부터는 이제는 Rust를 설치하셔야죠. 만약에 안하셨으면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는 그 좀 뭐 리퀘스트를 하던지 뭐 파일 접속하던지 그런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 그리고 async도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쓰는 VS Code 아 그리고 Rust를 일단 설치하는게 뭐 어렵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install 만약에 뭐 윈도우스가 있고 그냥 간단한 설치를 하고 그리고 Rust Up 아 Rust Up 이라는게 약간 Rust에 다시 VS Code로 갈게요. 이건 작년에 그냥 만든 재미로 만든 앱인데요. um Rust Up. Rust Up가 약간 uh Rust Manager. So Rust Up이 아니면 뭐 Rust Up Update. 만약에 새로운 Rust가 나올 때에는 뭐 Rust Up Update. 음 아니면 뭐 Rust Up Tool Chain. 음 Um Tool Chain이라는게 뭐 윈도우스로 컴파일링 할건지 아니면 아니면 뭐 Linux로 아니면 Nightly 컴파일러로 쓰시던지 그런거고 그리고 아 그 다음에는 Cargo. Cargo가 음 Package Manager. 그래서 Cargo Run을 하면 바이나리를 실행하는거고 Cargo Check 그런게 여러가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음 먼저 제가 여기서 Terminal 새로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릴게요. 그래서 제가 쓰는게 뭐 C slash Rust. 그리고 Cargo New. Cargo New. 그리고 이름. 이름 주면 돼요. 그래서 뭐 Easy Rust. 이렇게 간단하게 created Easy Rust 고르고 아 이제는 뭐 New Window도 되고 Open Folder. 이렇게 그리고 어디갔어요? 여기 Easy Rust. Nope. 저장할 생각은 없어요. 네 저는 자기 자신을 믿어요. 이건 필요 없고. 자 이제는 Easy Rust. 그래서 Cargo New. 먼저 다시 Terminal을 보여 드리고. 그래서 Cargo New를 하면 아 이런 파일이 자동적으로 생겨요. 아 여기 Cargo Tomo. 여기서는 Dependencies. 지금까지 봤던 Dependencies. 뭐 RAND 등등등. 다 여기 안에서. 음 Package Name. 이건 밖에서 접속할 때 쓰는거고. Version Edition. 이건 Rust가 지금까지는 Version 3가지 있었고. 먼저 처음에 나온게 이거고. 그리고 아 에디션. 버전 말고 에디션. 에디션이란게 그 약간 브레이킹 체인지가 깨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을 때만. 아 에디션에서 나오는거고. 아 버전. 아 지금 1.60이고. 아 버전은 음. 그냥 계속 그대로 아 깨지지 않은 체인지. 근데 아 사실은 옛날 것도 컴파일링이 잘 돼요. 왜냐면 그 2015년거를 아 이렇게 자동적으로 아 현재 거로 바꾸고. 아 그런 그런거 있어서 사실 옛날 것도 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. 근데 에디션. 이제는 2021년을 쓰는거고. 아 그리고 Cargo Lock. 이거는 그 Dependencies가 있으면 여기 Cargo Lock에 나오는거고. 이거. It is not intended for manual editing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조용으로만 쓰는거고. Git Ignore. 이건 일단 Target. 아 뭔가 바이너리를 만들면 Target으로 나오는데. Git가 그거 알면 안되니까. 아 여러 파일이 되게 많아요. 여기서. 그리고 Main. 일단 자동적으로 아 이런거만 나와요. Hello World. 그래서 만약에 아 먼저 Cargo. 제일 빠른게 만약 그냥 컴파일링이 되는 지만 궁금하시면. 이렇게 Cargo Check. 그리고 바로 어렵지 않으니까. Finish Dev. 뭐 0.02초 안에 다 있고. 그리고 Cargo Run. 만약에 Cargo Build를 지시면. 이거는 그. Builds a Binary. 바이너리만 생기고. 아 실행하지 않고. Cargo Run하면 아예 그 실행하는거에요. 여기자. Hello World. 그리고. 그리고. 아. Extension. 아. 먼저 무조건 필요하신게. 이거. Rust Analyzer. 무조건 무조건 Rust Analyzer를 쓰셔야 돼요. 왜냐면. 이제는 이렇게. Playground 와요. Let my str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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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om. I am a string. 이런게 나와요. 이게. Type in inference. 어떤 타입인지 여기서. 바로 알 수가 있고 되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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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으로 모든 곳에서 어떤 타입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VAC를 만들었고 VAC안능을 보여 드릴게요 자 이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myVAC i32 그 다음에 it로 해서 it는 Iterators are lazy 그래서 Collector를 부르기 전까지는 그냥 이런 타입만 만드는 거에요 그래서 dot 이를 어떤 이틀 가 있고 이런 타입이 있고 그리고 map을 해서 number라고 부르고 number가 ref 그리고 여기까지는 어떤 이틀 타입 그리고 item 이런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쓰시는 게 좋고 Rust Analyzer 누구나 쓰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도 이런 거 있어요 crates by Sarai Uzgur 아 토끼 분이신 것 같은데요 자 crates라는게 아 여기 그 Cargo.com에서 예를 들어서 아 뭐 랜드를 쓰고 싶어요 원래는 이렇게 뭐 웹사이트로 가서 요즘 뭐 어떤 타입인지 사실 0.8.5가 최신의 라운드지만 여기 crates 덕분에 그냥 아무거나 치면 아 어떤 버전인지 이건 x가 나와요 이건 최신 버전이 아니니까 아 그럼 이걸 해서 최신 버전 여기 체크가 나와서 이제 최신 버전을 쓰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리고 덕스를 아 음 이런 식으로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Cargo.com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어떤 최신 버전인지 아 그리고 이제는 자 Cargo 체크를 할게요 아 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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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쓸게요 음흠흠 let rng equals rand rng thread rng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좋아요 thread rng 산대 리액션 총 1 médium 17 세계로 랜드 안에 쓰는 아 그런 크레이터들 그래서 rand veil 쓰는데 랜드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랜드 하나만 쓰는데 아 결국은 크레이트가 아 일곱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cargo.lock를 보시면 아 이런거 다 나오지만 아 나머지 전 아직은 아 아직은 내용이 많이 남았지만 다음 비디오에서 여기서 이어서 계속할게요